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마이크를 이용해 주변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처음엔 귀여웠는데 귀여웠습니다 그냥 귀엽습니다 가장 처음 조용한 작품에 애착이 가긴 합니다 잘 소장해 두려고요 촬영할 시간이 부족해 잠시 휴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나오도록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보실래요? 엄청나죠? AI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전 어떤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... 당황스럽네요 우연히 처음 본 순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오면 많은 추억도 남기고 영상도 찍으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죠?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존재하는 조각가입니다 어느 날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현실에서 볼 수 없던 아름다운 여인상의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뤄질 수 없던 사랑을 괴로워하던 도중 우연히 그 소식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하여 아프로디테는 여인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신화 속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그말리온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보고 싶었습니다 피그말리온에서 피그를 파네다라는 뜻의 디그로 바꿔서 세상 유일무이한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영상 기준으로 600일이 되었네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겠네요 사실 저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브리처럼 많은 분들이 아는 작품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벡터, 너 몇 살이니? 그렇다네요 주로 퍼티와 스컬피를 이용합니다 추후에 재료와 도구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모, 넌 어디서 왔니? 뭐? 주인이 잘해주니? 뭐? 행복하니? 뭐? 보시다시피 아직 말은 못합니다 벡터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? 벡터, 마지막으로 벡터, 마지막으로 벡터가 오는 중 벡터가 오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